오늘 이렇게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바로 서브야? 어차피 까먹었으니까 음 일단은 캐릭터 쏘노고 필살기 내보자 이거 이거랑 해주고 됐습니다 아 피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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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오 오 안되지 오디울럭 에네르기 파 어디갔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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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에네르기 파 오우 야 이게 안돼 됐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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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왕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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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지 동족을 죽였다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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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신도 죽어서 드래곤불도 못쓰지 또 낚시하러 가자 장소를 바꾸자 장소 바꾸나봐 개화왕권을 쓸 수가 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네퍼를 쓰러뜨리고 또다른 사이오이 베지터 얘는 되네 일단은 가봅시다 어 이건 뭐지 내려갑시다 일본어는 안되네 왠지 허전하다 했어 레다 즐겨보자 네 간다 에네르기 파 오우 에네르기 파 뭐야 뭐야 갤리포 추격 추격 날라가 에네르기 파 에네르기 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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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에네르기 파 에네르기 파 이브 Joyce 진짜 정시 정시 오오 오오 피했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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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깨졌다 오오 가자 다 났다 개왕껏 피하고 막고 오오 오오오오 오오 에네르기파 어이씨 다시한번 에네르기파 됐다 오우 간다 에네르기파 됐다 됐다 야 근데 피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오 에네르기파 오 에네르기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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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정나? 바로 컷 아... 살아있네 아... 렌... 그는 тяж다 다 됐어 너는... 끝! 카카라우치! 첫 번째가 터졌어! 뭐야? 뭐... 아우! 뭐길래? 어? 오고 오케이 오케이 나 또 싸워? 내가 먼저 썼는데 우와 얘네 내 기파 오오! 오! 오! 아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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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에네르기 파 어? 안 돼 이게? 어? 됐다 오 뭐야 원기옥인가 설마? 어? 오 뭐야 살아있어 오 뭐야? 어? 아 어쩔 수 종룍장을 버리는 전사들 최강 베지터를 쓰러뜨려 싹! 기언차오 오! 어 필살기 필살기 트리를 가야지 왼쪽에 요거 요거 찍어줘야해 오 나왔다 이거 마생 마섬광이랑 그 다음 모드 임팩트는 필요없고 필살기 팔레트 들어가서 요 에네르기파 대신에 이게 공물이지 태양권은 필수고 기언참 가야지 도와됨 저거 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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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린! 뭐지? 고한, 고한! 안 해봐요! Hey! Yajirobe! 잊어버렸어요? 그 사이안! 그 사이안! 아니요, 그 사이안으로 돌아가면 고한, 그 사이안으로, 그 사이안으로, 그 사이안으로, 그 사이안으로 뒤집어 줄거에요! 아.. okay.. 뭐? 요거 하는지? 이안에. 이쁘.. ל- 너는 옷을 대결하지 않아 또는 그 사이안으로만 그들 모두 못하는거잖아 음? 나는 예약한 왕도가 있구나 왜이런가? 여기! 내 아버지를 빨라, 그 participant! 기원참 기원참 오 피했네 흐흐흐흐 흐흐흐흐 나이스 트라이브 아 어떡하냐 오 뭐야 와 야지로매 아 돌아왔네 마세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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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날려버려 5반 14렙 이렇게 마세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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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마세이코 이것은 오! 생겼다 이것을 만들 수 있어! 그리윤, 이것을 뺏기 시작한다! 이것을 뺏기 시작한다! 네,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어. 나는 이것을 마시기 시작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? 개운 소망을 모으는 구신이란 기억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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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꼈니? 언제쯤 느낄까? 도착했다! 으아! 오헇! 피했어! 으아아아! 오ㅏ! 날렸다! 이건 못 피하지! 와 날라갔다 하늘에 풋죽이 되었네 와 끝났다 아직도 안죽었어 아닌가 해치웠나 이런말하면 살아나던 진짜로 아 좀 죽어라 이 녀석아 몇번이나 살아나는거야 도대체 왜 어 꼬리 변한다 이거면 이길 수 있을지도 오 잘랐다 나이스 마무리 이제 끝난거겠지 맞다 5번 저거 변신할수 있었지 예스 나이스 아 또 살았어 얘 얼마나 잘하나 얘 저정도는 이미 죽었겠다 야지로베 그 전설의 공 엑스칼리버 이제 좀 죽어라 좀 왜 뭐 야지 죄송합니다만 그냥 let's go if let him go he just gonna regain his strength and come back another everyone I know this guy killed our friends he came here to massacre everyone on 아이고 결국은 아이고 결국 같네요 거북선이 어 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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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다 아 아 설마 설마 나메크로 간다 다음 이야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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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ing あの a a 아 l